안녕하세요. 하나의 교수 김혁민입니다. 오늘 전역을 해서 구단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팬 여러분들이 저를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군대에서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하나의 교수 많이 응원해주세요. 파이팅! 참 보고 싶었던 선수는 민재, 태양이, 후배들 TV로 보니까 많이 잘하고 있더라고요. 예전보다.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빨리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빨리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. 팬 여러분 조만간 빠른 실내 마음대로 뵙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안녕.